현관은 꿈에서 매우 상징적인 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. 꿈에서 현관은 집의 출입구로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상징합니다. 또한 현관은 새로운 시작, 변화, 중요한 결정 등의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는 현관 꿈을 꾸는 이유, 꿈의 몽,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 꿈이 지닌 다양한 의미를 문어체로 분석해 보겠습니다. 현관은 집의 첫 번째 출입구로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에서 현관을 보고 있거나 현관을 지나가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삶에서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일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꿈은 앞으로의 변화가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현관은 집의 내부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. 꿈에서 현관은 내면의 감정과 외부 세계 사이의 관계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거나 타인과 소통하려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꿈에서 현관이 닫혀 있다면 자신을 외부로부터 차단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낼 수 있고 현관이 열려 있다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원하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. 현관은 들어가거나 나가는 선택의 순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꿈속에서 현관을 지나거나 현관 앞에 서 있는 장면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 때 자주 나타납니다. 이는 꿈꾸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기일 수 있으며 앞으로의 결정이 그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합니다. 집의 현관은 외부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꿈에서 현관은 안전과 보호에 대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. 꿈꾸는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거나 안전한 공간을 필요로 할 때 현관이 꿈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 현관이 잠겨 있거나 열리지 않는 꿈은 현재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현관은 개인적인 공간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경계를 의미합니다. 꿈에서 현관을 통해 들어오거나 나가는 장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생각이나 사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타인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반대로 외부 세계로 나가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현관이 열리는 꿈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꿈꾸는 사람이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. 또한 현관이 열리는 장면은 꿈꾸는 사람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이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그 사람의 삶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. 현관이 닫히는 꿈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꿈꾸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꿈은 꿈꾸는 사람이 현재 상황에서 안전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현관이 고장나거나 열리지 않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꿈꾸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막힌 느낌을 받거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 꿈은 종종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더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. 현관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꿈은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꿈꾸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기존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. 이때 현관에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나 감정은 꿈의 해석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현관에서 반가운 사람을 만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며 반대로 불쾌한 사람을 만난다면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. 현관을 청소하는 꿈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정리하여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현관을 청소하는 장면은 자신의 삶에 더 큰 명확성을 원하거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고 싶은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사례 1. 현관이 열리는 꿈 박씨는 꿈에서 집의 현관이 활짝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그 순간 밝은 빛이 들어오며 새로운 느낌이 가득 찼습니다. 이 꿈은 박씨가 곧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. 실제로 박씨는 며칠 후 새로운 직업을 제안받았고 그 직업이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. 사례 2. 현관이 잠기는 꿈 김씨는 꿈에서 집의 현관이 단단히 잠겨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. 김씨는 문을 열고 싶었지만 열리지 않았고 그는 그 꿈에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은 김씨가 현재의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외부 세계와 단절된 감정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. 실제로 김씨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. 사례 3. 현관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꿈 이 씨는 꿈에서 현관에서 오랜 친구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그 친구와 반갑게 인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이 꿈은 이 씨가 오랜 친구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. 실제로 이 씨는 그 꿈을 꾼 며칠 후 그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. 사례 4. 현관을 청소하는 꿈 최 씨는 꿈에서 현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꿈 속에서 최 씨는 현관을 정리하고 먼지를 털어내며 상쾌함을 느꼈습니다. 이 꿈은 최 씨가 자신의 삶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. 실제로 최 씨는 최근 몇 달간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렸고 이 꿈은 그가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. 현관 꿈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. 꿈에서 현관이 열리거나 닫히는 장면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이 겪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. 현관은 꿈에서 보호와 안전을 상징할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거나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. 특히 현관이 열리지 않거나 고장나는 꿈은 이러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현관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기존의 관계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. 꿈에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과 감정은 그 관계의 성격과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. 현관 꿈은 삶의 여러 중요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상징적인 꿈입니다. 변화, 선택, 보호,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현재 상황과 감정 상태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현관 꿈을 해석할 때는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꿈꾸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꿈이 전달하는 메시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관청의 현관 앞에 서는 꿈 관청일에 관심을 갖거나 청탁할 일이 있고 현관을 통과하면 일이 깊이 진전된다. 관청의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꿈 그 기관이나 회사와 인연을 끊게 된다. 현관문 잠그는 꿈 기관이나 회사와 인연을 끊게 된다. 신발 한짝이 현관에 있고 또 한짝은 문 밖에 있는 꿈 내 마음이 들쭉날쭉으로 굳굳한 지조를 잃게 된다. 두석 다변이다. 현관문이 부서지는 꿈 사업이나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. 현관문을 노크하는 꿈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하거나 간접적으로 청원할 일과 관계되는 꿈이다. 밖에서 돌아와 보니 현관문이 부서져 있는 꿈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떠나가게 된다.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고 한 번쯤 반성할 필요가 있다. 닫혀있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꿈 애군이 닥칠 꿈이다. 현관에 벗어놓은 신발을 보는 꿈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. 자기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있는 꿈 운수가 열리고 현재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일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. 현관에 불이 꺼져 있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잘 되던 일이 안 되고 다가오는 앞날이 캄캄하게 된다. 어려움, 실패, 중단 등의 불운이 닥친다. 닫혀있던 현관문이 저절로 부서져서 앞길이 훤히 트이는 꿈 점차 곤란과 애군이 해소되고 순조롭게 가업이 번성하여 재물과 명예가 융성해질 것이다. 현관과 마당에 신발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꿈 집안에 관호상제가 있거나 어떤 모임을 갖는다. 행사, 외식 등이 있다. 현관문을 여는 꿈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가게 되거나 가정 불화가 있다. 현관에 신발이 짝을 지어 나란히 놓여있는 꿈 집안이 화목하고 태평무사하게 된다. 알찬 가정이 된다. 관청에 현관문이 열려있는 꿈 청탁, 방문이나 공개적인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. 관청에 현관 앞에 서는 꿈 관청일에 관심을 갖거나 청탁할 일이 있고 현관을 통과하면 일이 깊이 진전된다. 관청에 현관문을 닫고 나서는 꿈 그 기관이나 회사와 인연을 끊게 된다. 신발 한짝이 현관에 있고 또 한짝은 문 밖에 있는 꿈 늘 마음이 들쭉날쭉으로 굳굳한 지조를 잃게 된다. 신발장이나 현관에 신발이 가득한 꿈 사업적으로 행운이 따름 현관에 불이 꺼져있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잘되던 일이 안되고 다가오는 앞날이 캄캄하게 된다. 어려움, 실패, 중단 등의 불운이 닥친다. 현관과 마당에 신발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꿈 집안에 관호상제가 있거나 어떤 모임을 갖는다. 행사, 외식 등이 있다. 현관문을 여는 꿈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가게 되거나 가정 불화가 있다. 관청에 현관문이 열려있는 꿈 청탁, 방문이나 공개적인 일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. 현관문을 여는 꿈 현관문을 여는 꿈은 집안에서 누군가가 나가게 되거나 가정 불화가 있을 꿈입니다. 이럴 때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러나 문이 갑자기 크게 알려진 것을 보는 꿈은 문세가 좋음으로 성공할 꿈입니다.